현금성 복지효과를 둘러싼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이 일단락되며 충청북도의 저출생대책이 청주지역에서도 시행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은 오늘 임신, 출산, 친화, 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자녀 공공시설 이용 지원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이용료 감면과 축제, 공연, 우선 입장 등의 혜택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충청북도의 저출생대책에 불참했던 청주시는 도가 출산 육아 수당을 더 분담하기로 하면서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민들도 내년부터 결혼, 출산 시 신용대출이자 5% 지원과 5명 이상 다자녀 가구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